그럼 지금부터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수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니가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 교차 지원할 때 좀 이과생들한테만 더 유리하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니가라는 개념이 사실 공식적으로 없어졌거든요. 다만 수능을 칠 때 선택과목, 그러니까 과목의 수학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예를 들어서 좀 쉬운 분야, 학률과 통계 같은 쉬운 분야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불리하다 하는 건데요. 수능의 구조상 그걸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난이도 조절 같은 걸 통해서 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지만,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거는 결국은 대학 당국이나 또 대기업이랑 협의를 해서 입시 과정에서 조금 그걸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통해서 이과에 문과로 간 학생이 막상 들어간 다음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대학교나 아니면 다른 지원했던 학생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원래 애초에 도입했던 목표, 그 취지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의과 통합이라는 큰 취지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눌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이제 지금 분야들이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과적인 소양을 갖춘 아이들이더라도 이과적인 또 과목들은 또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게 문의과 통합이 된 거라서 수능에서도 그걸 이제 충분히 담으려고 한 거지만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조금 고민해가면서 좀 문제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당장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선택과목별 표준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이게 이제 공통 문항이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택하거나 아니면 환경과 통계를 택한 아이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 문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학 과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공개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짚어본 통합형 수능 문제도 그렇고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도 그렇고 이게 갈수록 그러면 이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그러면 좀 인문계를 살리기 위한 이런 지원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그 이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인문학하고 첨단 과학 기술하고는 항상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융합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인문학이 저는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첨단 과학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문익과 통합도 된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에서 문의 제기하신 수능에서 그런 좀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대학 지원 방안에서도 인문학은 계속 지원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융합화되는 그런 방향으로는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3년 뒤부터 모교 학점제가 시행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학년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하셨듯이 중1이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제 한참 남은 입시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결정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2024년 2월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입시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절대평가도 가능하면 큰 개혁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뭐 내신 부풀리기라든지 사교육이도 심해질 수 있고 특목고 자사고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당연히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은 사실 수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제 입시 문제가 계속 되지만 결국에 핵심은 보면 수업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수업에서 창의력이나 인성이나 소통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또 그걸 평가하는 게 돼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소위 입시에서도 이제 수시 부분이 신뢰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 수업 부분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또 교대 사대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고 또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정부가 좀 노력하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큰 방향이고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라는 것도 결국 학생들한테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착되려면 거기에 맞춰서 입시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발표하고 2028학년도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1아이들의 입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고교학점제나 또 절대평가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부총장께서는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수능을 안 볼 수도 있다. 수능을 자격고사처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적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그게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제 소신이긴 한데 제가 장관으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입시 정책은 예측 가능성, 안정성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안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교육의 핵심인 교실을 바꾸는 쪽에 주력을 해서 그게 이제 체질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입시 고통도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교실이 보면 여전히 주입식이고 암기식이고 시험 준비하는 거고 아이들은 그래서 사실 잠자는 교실이 많잖아요. 그걸 좀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데 좀 집중하겠다. 프로젝트 학습이든지 토론형이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수업이 확 달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지금 이번 정부의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업의 혁신을 강조하는 걸로 들리는데 수업이 바뀌어야 결국 입시가 개혁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맥락이 닿아 있고. 맞습니다. 그럼 새로 내년 초쯤에 시한이 나올 대입제도 개편안에도 그런 방향이 담기는 겁니까? 지금 이제 수업의 혁신에 방점을 두고 해서 내년이 아니고 내년 시한이고요. 후내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 2028학년도 입시니까 그건 이제 6년 남은 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은 당장은 수업의 변화고 입시의 변화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2024년에 발표할 입시도 결국은 2028학년도 입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부하고 새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 주 임무가 이제 입시 비전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비전을 만들어서 그때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2028학년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부터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등학생 경우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하는데 이제 뭐 내신 절대평가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내신은 절대평가를 하는데 수능은 상대평가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봐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초등학생들 경우에 정말 이제 입시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학습을 하느냐가 학부모들 관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더 이상 암기식이나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수업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잘 이해해서 정말 영어 단어를 막 외운다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게 막 공식만 외운다거나 이런 방식은 이제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신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고 고교학점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능도 그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자격고사처럼 된다면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전형 자료의 좀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말 주력하는 거는 수업이 변화해서 수능의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큰 변화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교육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2028학년 같은 장기적인 입시 변화인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랑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교실 분야에 주력을 해서 결국 그게 수시에 좀 신뢰도를 회복하는 쪽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을 즐기게 되고 그 즐기는 수업이 자연스럽게 수시에 반영이 되고 그것만 해도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주력을 해서 그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으면 그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안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랑 지금 당장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 설치된 이유는 그런 장기적이고 또 정권을 초월하는 그런 입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도 이제 정권을 초월해도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독립적인 기관에서 연구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큰 지금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장기적인 입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론화하면 당장 교육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입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향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의 혁신을 강조하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교육부 장관의 아무래도 말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우신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큰 줄기를 잡아주신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교 내신 절태평가 수능도 그렇게 비슷하게 자격검사처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장관으로서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의 경우에 과거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활동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사교육에 맡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만은 제가 좀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수업 자체가 아이들의 인성을 평가하고 또 창의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토론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깨어나는 수업이 돼서 그 수업에 따른 평가를 상당히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업 시간에 암기 교육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리더십이나 창의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업이 만약에 창의성이나 인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간다면 적어도 수시의 공신력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믿고 수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계기에서 그런 취지에서 토론 또 발표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 바칼로레아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과연 우리 현실에 잘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저께 대구에 바칼로레아 하는 학교를 가봤거든요. 학생들 얼굴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죠. 아이들 수업도 굉장히 참가를 했었는데 흥미진진하고 교사들도 굉장히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전국 단위를 확산할 때는 또 똑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입시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 또 유불리가 있잖아요. 학생들마다 그런 걸 또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거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무게감이 훨씬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논의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일단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받고 또 국제적으로 사실 아이비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갖고 와서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본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속도가 우리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지금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 저는 꼭 한번 이거를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사실 입시가 요즘에 너무 좀 복잡하고 여러 단계여서 학부모나 진학 지도하는 선생님 부담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요즘 단순화하는 내용도 그럼 지금 개편안에 담길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화한다는 게 지금도 워낙 사실 좀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지금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쉽지 않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뭐 연구 단계고 이제 아직 아까 말씀하신 거로 절차를 통해서 발표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입시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단 예측 가능성 그래서 예측 가능성 하면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격한 변화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수업 변화에 집중을 해서 수시의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은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이제 해놓은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교실이 확 바뀌기 전에는 뭐 이걸 바꾸면 또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가 너무 수시, 정시 비율 중을 가지고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수시를 막 누리자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정시를 누리자는 분 그래서 장난들이 다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지금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은 교실을 바꾸는 데 집중을 해서 수시가 정말 수시로 살아나면 그러면 이게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수시 부분에서 학교 교실의 공신력을 높이고 수업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입시라는 게 바뀌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이나 교실을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좀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고민했죠. 제가 첫 번째 장관할 때 사실은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수시를 도입한 장관이었거든요.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수시로 가면 교실이 바뀔 거다. 왜냐하면 시험 점수로 암기 역량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쭉 오다가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수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사실은 교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평가할 때 과연 수업하고 이게 잘 결합이 된 평가냐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대학에 제출하기 위한 그냥 그걸 써주는 거냐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바뀌지 않고 입시만 바꾼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학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그리고 사실 수업 바꾸는 건 힘들죠. 지금 아이비스쿨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프로젝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이터치 하이텍 수업도 그렇고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한국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치는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걸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다 재교육 시켜드려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교대 4대조차도 전면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개혁을 해야 되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10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학습을 해온 거고 이 시점에서 지금 시대적 과제는 교실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거고 그걸 위해서 교사대 개편 또 교사들의 그런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런 큰 과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수업의 변화, 교실의 변화 그것도 결국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입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질이 강화되면 입시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올 건데 지금은 체질이 저희들 판단에는 입시를 변화시킬 체질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학부모 관심이 또 많은 이야기 하나만 더 물어보면 자사고 특목고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저는 자사고 특목고는 유지되지만 이번 정부가 특히 방점을 두는 거는 일반고의 다양화, 일반고의 질적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정책들이 고교 다양화라는 틀에서 이제 시도가 됐는데 그때도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한계가 많이 노출이 된 거는 일반고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평적인 다양화가 아니고 수직적인 서열화가 됐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반고가 이제 변해야 되는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수업 혁신들을 하는 이제 혁신을 받아들이는 학교로 변모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수업의 변화 또 일반고의 질적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나 사실 지난 정부 때는 뭐 존치 얘기까지 많이 나왔어서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학생 선발 방식이라든지 학교 형태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를 오히려 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자사고랑 정말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반고의 변화를 좀 더 주력을 하고요. 자사고도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해오면서 또 문제가 노정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정될 것은 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학 규제 완화 조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학과 통폐합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예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갈수록 우리 학생들 숫자가 줄잖아요. 그거에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세 개의 화살이라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화살이 이제 규제 개혁이고 두 번째 화살은 구조 개혁입니다. 퇴출이 필요한 거죠. 퇴출을 하면서 그 퇴출하는 대학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뭐 통합된 대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조 개혁의 두 번째 화살이고 세 번째 화살은 재정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학의 교육의 질은 재정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게 되면 거의 한 10조 이상의 지금 돈이 이제 물론 늘어나는 액수는 한 1.5조 이상 됩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제 재정 지원을 늘려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지역 대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지금 사실 우리 대학의 큰 이슈는 서열화된 구조잖아요. 이걸 좀 어떤 대학 가도 다 좋은 대학이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우리 토론했던 그 입시 문제도 많이 완화되거든요. 사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입시 문제를 바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너무 지금 사실 첨예하게 갈등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바꾸고 지역 대학을 살려가지고 이게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면 입시 부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인 수시도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교육감 선거 지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하고 시도지사를 함께하는 러닝페이트 이야기를 얼마 전 대통령도 했고 교육부도 이제 정부에 국회에 이걸 찬성한다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부총리 생각도 같으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때 제일 먼저 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직선제 이전에 저는 이제 러닝메이트제가 더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직선제를 하면서 한 10년 이상 지금 경험을 해본 상황에서 저는 또 직접 출마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제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정치 거품을 저는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선제가 정말 정치화되어 있거든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선거이다 보니 많은 이건도 개입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그런 여지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교육이 정치화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좀 연장선이긴 한데 교실에서 약간 더 선생님들이 특정 진영을 이야기한다든지 교실에서 정치가 이런 걸 또 우려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사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거품은 빼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특히 이제 잘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면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이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도 여전히 우수하시고요. 또 학부모이시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 정책만 잘 가면 저는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이제 어린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또 관심 가는 건 내년부터 이제 초등학교에서 반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네. 추진되잖아요. 네. 네. 뭐 지자체나 이제 교육지원청 이 쪽에 맡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 네. 또 이제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책임해선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 진짜 이제 학부모이시니까 아마 이제 사교육 걱정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사교육 부담이 정말 크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이제 돌봄이 됐든 방과후 학교가 됐든 또 이제 그 수업이 됐든 이 학교에 맡겨놓으면 더 이상 좀 사교육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정부 때 돌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안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방과후 학교 기능을 좀 더 많이 강화해서 뭐 코딩이 됐든 뭐 ai 수업이 됐든 뭐 스포츠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한번 맡겨놓으면 거기서 수업도 듣고 뭐 돌봄도 필요하면 하고 또 필요한 좀 그런 이제 새로운 감옥에 접할 수도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걱정을 훨씬 들게 되니까 그런 체제로 한번 가보겠다는 게 저희들 구상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운영 주체가 사실 학교와 교사가 정규 수업 위에까지 그걸 부담을 주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 확실히 이제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다양한 모델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제 맞는 모델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지 또 뭐 지자체가 맞는 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모델을 시도해 보고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보 통합을 2025년까지 끝내겠다라고 시안을 못 박았는데 사실 이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워낙 또 이해관계도 다르고 양쪽을 보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부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대학 계약도 마찬가지고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교육계획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계약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고 변화해야 된다는 공감이 있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학생 수가, 문화 수가 줄기 때문에 지금 통합에 대한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장관 시절에 이제 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교육 과정은 통합했는데 뭐 교사, 교원의 그런 보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조, 국가 보조라든가 시설의 기준이라든가 다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일어나 하고 좀 일관된 체계로 만들어야 그래야 학부모님들도 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에 적기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다행히 이제 보건복지부랑도 잘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2025년은 지금 1월, 2025년 1월에 관리 체계를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통합을 하고 지금 계속 이번 정부 내에 좀 유보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정관님 작가님 이야기하셨던 그 자사고 이야기, 일반고 얘기 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일반고를 이제 좀 더 그쪽에 신경을 쓰시겠다? 네, 네.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말은 자사고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자사고는 지금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지금 일반고에서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새로운 형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좀 들어보시죠. 그 영국에는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요. 또 미국에는 차트스쿨이라는 이제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운영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대 4대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교대 4대 부속 학교들이 다 국립인 형태고 형태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아카데미 형태로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많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사고와 함께 또 이제 관심 외고는 그러면 형태가 어떤 쪽으로? 외고도 이제 형태가 유지가 되지만 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에 맞는 소위 이제 글로벌 교육을 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그냥 의학만 하는 기관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서 그 외고도 좀 발전시키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전시킬 방안을 좀 조금이나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글로벌 수요 글로벌 인재라는 차원에서 외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도 좀 많이 열어놓으려고 하고요. 네. 그 외고는 아예 그냥 뭐 학생 선발 방식이라든지 아예 뭐 학사 형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외고가 또 외고로서 존치하고 싶다는 데를 또 굳이 뭐 외고는 글로벌로 다 가야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원하면 글로벌로 좀 갈 수 있도록 또 좀 해드리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고 외고가 다르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고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정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냐 너무 이렇게 좀. 입시. 의학 중심 입시 중심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맞는 그런 이제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이지만 결국 그래도 글쎄요 뭐 사람들이 느끼면 그래도 저기 가는 게 어쨌든 대학에 좀 더 가기 좀 수월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지금 외고를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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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차별화를 두겠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와 학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학교가 있을 때 거기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물론 뭐 입시 제도에 문제가 다 있지만 그래도 당장은 그런 선택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이제 미래의 발전 방향에 맞지 않으면 또 계속 그 미래 발전에 맞도록 좀 개선해 나가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외고의 경우에도 좀 글로벌 니즈에 맞는 그런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외고의 경우에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논의인 거죠. 글로벌 인재라는 게 결국 그러면 외고에 갔으면 뭐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거를 전제로 해야 하고 반대로 뭐 국내 대학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좀 더 뭐 불리함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일을 해도 될까요. 그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저도 지금 자세한 보고를 못 받았고요.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까 이제 뭐 대구에서도 보고 왔던 국제바페로리아 이런 것들을 외고나 이런 쪽에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아이비는 저는 정말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제 입시라든가 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이제 뭐 뭐 특정 학생들한테 유불리 하다든가 이런 이제 또 지적이 또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그 녹여서 좀 전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온다면 소위 뭐 KB라고 하잖아요. 아이비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고 코리안 바칼로리아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큰 이제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계속 좀 논의해 가고 또 소통하면서 좀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아이 있는 집이나 뭐 학부모들은 사실 이제 자주 바뀌는 교육 정책 입시 정책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끝으로 이제 앞으로 교육 정책 어떻게 펼칠 것이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입시는 가능하면 예측 가능성 또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교육계획의 방점을 초중등에서는 정말 수업의 변화 교실을 깨우겠다는 거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지방대학을 살려서 대학의 좋은 대학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거고. 또 영유아 쪽에서는 유보 통합 완성하고 또 이제 초등의 널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좀 학교 맡겨놓으면 사교 걱정 안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